지난 주간의 말씀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해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라 하는 그 겸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하는 교훈의 말씀을 두 절에 걸쳐서 주고 있습니다 겸손하다 하는 것하고 교만하다 하는 것이 어떻게 삶에서 드러날까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인정해 줄 줄 압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교만함의 그 표시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하려면 다른 사람들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막의 교부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교부가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짐을 부지런히 옮기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방에서 물건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도둑이죠 그런데도 이 교부가 와가지고 야단치지도 않고 도둑이야 그렇게 소리 지르지도 않고 아 물건 나르는데 힘들어 보이시는데 도와드릴까요 아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같이 날라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판단하지 않는 거죠 또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 어떤 교부는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뒤에 누구나 다 아는 큰 죄를 진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한다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사제가 보고는 그 죄인을 남으려는 거예요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와서 그 성스러운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냐고 당장에 이 자리에서 나가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 나가는데 앞에서 기도하고 있던 교부도 일어나가지고 따라 나가면서 죄인들이 나가야 된다면 나도 같이 나도 죄인이니까 나가야 되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겸손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남을 정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비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구부서 4장 11절에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더구나 형제들아 그랬어요 아마 이 야구부서는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하면서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또 교회 안에서의 분열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판단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이코루 율법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치 법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그 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만한 사람들은 남을 칭찬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또 이렇게 칭찬하면요 가만히 있고 있다가 그런데 말이야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 그러면서 꼭 가르쳐줍니다 아니 당신이 그거 잘못 본 거야 사실은 말이야 그리고 딴 얘기를 합니다 여기 비방하다는 말이 카탈랄레오인데 헬라우 카탈랄레오라는 말의 뜻은 대항하여 말하다 against 해서 말하는 거예요 말을 거스려서 말하는 거죠 대항하여 말하다 깔보아 말하다 다른 사람을 낮추어서 무시해서 말하는 깔보아 말하다 찔러 말하다 말로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찔러 말하다 왠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성경을 율법을 잘 알다 보면 자기 스스로 그 말씀을 더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을 그 아는 말씀 가지고 그 율법 가지고 판단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어느덧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전부 심판하는 그런 잘못을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스티누스가 쓴 서간문에 보면 기독교인의 덕목 가운데 첫째가 뭐냐 겸손이다 기독교인들의 덕목 가운데 둘째가 무엇이냐 겸손이다 기독교인들의 덕목 가운데 셋째는 무엇이냐 겸손이다 겸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보면요 참 무슨 누가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이 있으면요 그걸 좋게 봐주지 못하고 그 글 아래다가 악성 댓글을 달아요 악플을 단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신상을 모독하고 그 다음에 상처 주고 모욕감을 주고 이거 언어폭력입니다 그렇게 악플을 단는 사람을 악플러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건 사이버 범죄예요 요사이 그 정혜신이라는 그 정신과 의사가 쓴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이렇게 좀 발췌해서 보니까요 당신이 옳다 그 제목 자체가 그 책 내용을 다 얘기해 주는데 그분이 이런 말이에요 충조 평판 날리지 말고 공감하라 충 충고 조 조언한다고 평 평가하고 판 판단하고 좋은 의도가 있었는지 몰라도 자꾸 우리는 걸핏하면 다른 사람한테 충고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판단하려고 다른 사람 자꾸 평가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온통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밖에 없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장점과 자기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람 다른 사람의 이목이 기준이 돼요 세상적인 생활을 오히려 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또 그와 함께하면서 그를 어려운 처지를 공감해 주고 또 격려해서 그를 세워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왜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의 판단은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처지와 행평과 삶의 배경과 생각까지 알 수 있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알림이라는 건 부분적입니다 편견이죠 그래가지고 그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그게 판단이에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피상적인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난 일부분을 피상적인 것만 알면서 어떻게 그 내면에 내재되어야 된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까 우리의 판단은 주관적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얘기한다고 해도 사실의 근거에서 얘기한다고 해도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컨포메이션 바이러스 몸에 다른 바이러스도 질병을 일으키지만 생각에 컨포메이션 바이러스가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내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지지해 주는 것만 수집을 해요 그러지 않은 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설교를 들어도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다 다르게 듣는 거예요 자기의 오늘의 삶을 정당화시켜주고 자기를 지지해 주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인정해 주는 것만 수집을 하고 그 밖의 것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고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이 바른 판단이 아니에요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얘기했습니다 험악한 말 중상모략 그리고 곧빛불린 분노 이는 모두 시기로 분열된 공동체의 자화상이다 이 자화상은 아래로부터 나온 지혜가 교회의 공동체를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아래로부터 나온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인데 아래로부터 나온 지혜 이것은 교만인데 그 교만으로 모두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분열입니다 분열과 다툼이에요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끊임이 없습니다 어떤 외부의 적보다 더 큰 위험은 교회 안에 있는 분열과 다툼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회 안에 일들은 타협으로 해결될 사안들이 아니에요 회개함으로 해결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형제에 대한 비방과 판단은 대부분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중 잣대를 들이대죠 더블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같은 상황 같은 상황인데 자기의 경우에 이야기가 다르고 다른 사람의 경우에 이야기가 달라요 그걸 내노남불이라고 그러죠 90년대부터 유행했던 정치권 이야기인데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같은 건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합류하고 남을 비난하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자기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남한테는 지극히 엄격하면서도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요 반대해요 제가 그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판단한 이야기를 보면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요 나단은 다윗의 잘못을 어떻게 일깨워줄까 하고 와서 꾸며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노발대발해가지고 세상에 그런 말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건 사형에 해당한다고 사형 판결까지 왕이 내려버렸어요 누구요? 그랬더니 그게 바로 당신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부자가 다윗보다 더 악하지는 않아요 부자는 양 한 마리 가져온 정도지만 다윗은요 남의 아내를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아내 남의 아내 그 남편을 죽인 살인 교사하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그런 잘못을 해놓고도 자기가 잘못 흥부르고 양 한 마리 훔쳐간 보상할 수도 있는 그 부자를 죽을 죄에 해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인간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판단이 자기중심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에도 내가 이렇게 율법을 판단한다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위로부터 주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만든 재정자가 아니에요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난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준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지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그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그 말씀의 재정자이시고 하나님만이 그 말씀의 최종적인 재판관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가 법이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어느덧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원에 비판하지 말라고 마태본 7장에 얘기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결국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헤아림을 받을 것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이 무슨 잘못을 하면 우선 그를 비판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를 비춰보는 거울로 삼아야 돼요 나는 그런 잘못이 없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에게 티가 보이느냐 너한테는 틀뽀가 있다 이거예요 그에게 티가 있지만 나에게는 틀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에게 충고를 한다고 한다면 정말 겸손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나는 덜포가 있지만 그래도 당신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이네 하면서 일을 한다면 그 지적을 받는 사람도 그렇게 그 말을 받아들였는데 기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대개 비판하는 사람은 나한테는 티가 있는지 모르지만 너한테는 덜포가 있다 이 녀석아 그러고 얘기하니까 시작부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 재판석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주제 넘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실사장 사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 하나님의 하인을 종을 비판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물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으미라 어떻게 보면 상관하지 말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라 이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안디레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비방은 위험천만한 승부다 비방하는 사람은 자신을 재판관의 자리에 앉히고 스스로 세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율법을 제정한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판단은 하나님의 고유한 특권이다 하나님께 속한 고유의 것을 찬탈하는 것은 죄이다 이 죄는 갈등을 조장하고 공동체 안에 분쟁을 조장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특히 이웃사랑과 관련된 말씀을 순종하는데 실패한 모습이 비방의 죄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율법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인가 이 율법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기 때문에 비난과 비판은 이 사랑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남을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정신을 버리고 부분적으로 이 율법을 오용하는 것은 율법을 남용하는 거죠 오늘 야고버서 4장 12절에 이어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심판도 하신다 너는 누구이기에 도대체 이웃을 판단하는가 앞에 형제 여기 이웃이라고 나와요 형제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네가 감히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비난하고 판단할 때 마치 현재의 모습이 그가 최종적인 결과의 모습인 것처럼 단정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그에게 회개할 시간이 남아있고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비난과 판단을 당할 때가 있는데요 물론 비난과 판단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만 또 우리가 그걸 당할 때가 있어요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견디세요 그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교만한 것이지만 그걸 잘 견디는 사람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생명공학 의료윤리 이런 걸 윤리학 분야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갓플레이라는 말이 나와요 갓플레이 하나님 노릇한다는 하나님 역할극 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생명공학이나 유전자 연구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전능해지려고 해요 모든 과학의 연구 성과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고 세계의 운명을 자지우지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노력을 해요 그걸 갓플레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최초의 문명이었던 바벨탑 사건 그걸 보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탑을 쌓고 하늘에 이르러서 하나님같이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는 것처럼 갓플레이 하나님 역할극을 한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어느새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놀이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사탄의 일은요 정지하는 일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정지합니다 사탄은 교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걸 못 봐요 욕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욕을 칭찬하시니까 바로 사탄이 욕을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정지하기 시작합니다 고발자요 재판정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재판가이시고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자꾸 비난하고 정지하고 판단하는 몫은 사탄이에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다가 사람들이 계속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율법을 들먹이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져어 이 여인을 치러 가세요 이 여인을 정지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이 아니라 자신을 비춰보게 됐어요 그리고는 한 사람씩 돌을 땅에다 내려놓고 돌아가기 시작해요 결국 예수님 유일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예수님하고 여인이 남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판단하지 않아요 비방하지 않아요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예방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미 저질러 저버렸는데 판단하고 비난해서 뭘 하겠어요 치유해야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걸 보면 1차적으로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나한테는 그런 면이 없나 그래서 스스로 겸손하게 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먼저 자기에게 적용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를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충고가 되고 조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말라 비방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걸 다시 얘기하면 겸손하라는 것이고 다시 얘기하면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형제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소망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나는 대로 아이가 공부를 못 해요 지금 생각나는 대로 너는 왜 이렇게 누구를 닮아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못하냐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그걸 소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좀 더 노력 같이 하자 그러면 소망으로 말하는 거예요 뭘 잘못한 사람 보고 당신은 왜 하는 일보다 그 모양요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한 거예요 소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잘 하도록 해보십시다 다음에는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소망으로 말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라도 우리가 말을 뒤집어서 소망으로 말하게 되면 현재의 상황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비난하지 말고 단단하지 말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돌보며 덕을 세워 나아가며 격려하는 그런 언행 생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믿음